저는 지민이랑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항상 이렇게 같이 등교할 때 저는 늦잠 때문에 지각을 하고 지민이는 정말 멋있는 성실한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민이가 맨날 날 깨워줬어요 태영아 일어나 태영아 일어나 하나 둘 셋 계속 지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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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제 날개를 띄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요 저 4명 할게요 오 수로 가져간다 난 지민이로 갈게요 또 다른 멋있는 모습으로 또 다른 매력을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미 많이 응원해주세요 세이미 뮤직비디오 촬영 끝났습니다 자, 밥 먹으러 가자 자, 밥 먹으러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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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 으 아 으 하하하하 하하하하